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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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 진짜 정답 정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혈육들이 있다고? 모르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연기하려고 온건 뭔가 힘을 썼어요 이 사람이랑 혈육이랑 됐으면 좋겠다 내가 큐피드가 되는 거 같지 좋은 내용을 찾아야 된다가 먼저기 때문에 근데 저쯤은 괜찮은 것 같아. 우리 오빠는 데이트할 때 어때? 내가 좀 도와줄까? 살면서 네가 도움이 될 때가 있고, 평생 잘 키웠어. 내가 나 믿으랬지!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나? 여기서 잘되면 결혼해야지. 괜찮은데, 부끄럽게 만드네. 내가 발라달라는 거야? 아, 내 또 얘도 성인이고 딸이 가면 좀 지가 알아서 해야지.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. 엄마 아들이지, 내 아들 아니잖아. 좀 더 신중했으면 좋기는 하겠다. 어디서 지적질이야? 근데 난 네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든. 그냥 본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인기적이라니까. 꼴배기가 싫어. 그게 뭐지? 아, 됐다. 말을 말자. 아, 나 진짜 못 치겠네? 할래? 나 힘들어한다. 그래서 뭔가 내가 기회를 다 뺏는 건가? 아니, 뺏긴 건가? 아니,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다. 왜냐하면 나의 집에다. 너에서 찾을게 말하지? 너가 다 뺏기 끝. 아, 내가 그 집을 걷고? 너가 안 치는 거야? 너는 어쩌다. 그러다oton이는 네가 많아. 너가야, 당신은 나아? 아니, 당신은 나랑랑으니까. 내가 자꽃한 것 같아. 너는 그냥 내가 있어야 해. 너가 안 치는 거야? 너가 안 치는 거야? 내가 안 치는 거야?